한 1.5km 정도 걸어가야 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 택시를 좀 탔습니다 좋은 위치인 만큼 또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 좀 다니려면 브롬톤만 한 게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빨리 빌려서 영상을 좀 더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지금 이제 도착했어요 여기 라이딩 리빙이라고 써 있는데 비쿠가 뭔가 먹는 곳 같은데? 근데 브롬톤도 있고 일단 안에 들어가보지 뭐 자전거를 걸어놓고 자 혹시 모르니까 장가 놓고 갑시다 I came here for the bike rent You want to sit by school? Yeah 아 우와 되게 특이하다 잘 되어있다 와 오케이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I can't speak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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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ed someone who can speak English 와 여기 자전거 그러니까 브롬톤 관련된 이런 파츠들이 좀 다양하게 있고 여기 귀엽네 이거 코알라 이건 플리 모르겠어 어 괜찮 얘네 재밌네 제가 지금 우연치 않게 여기 브롬톤을 빌리러 왔는데 여기가 자전거샵이 굉장히 잘 되어있네요 와우 소리를 하고 정비하고 조립까지 하는 곳이 이렇게 위치가 있고 아무래도 브롬톤을 판매도 하고 빌려주는 곳이다 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브롬톤들이 있고 여기 보면 이런 클래식 자전거들 처음 보는 부랬는데 시클로래 시클로어라 그러나? 시클로어라 시클로어라 48억 근데 봐봐 비싸 한국돈으로 48만원 48만원정도 중국애들이 그래서 우리 매장오면은 뭐 한 3개씩 사가는 이유가 한국이 훨씬 저렁하거든 그래서 헬멧이랑 용품 같은 거 엄청 사갖고 아 근데 생각지 못하게 되게 괜찮은 자전거 샵을 와버렸네? 예상치 못했어 자전거 빌리러 왔다가 모던 뭐야 모던 핫큐 R&B로 980이면 한 18만원 정도? 이거는 안전 인증은 받을 수 없을 것이고 그냥 쓰는 것 같은데 별로 안 예쁠 것 같아 겨울에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귀 덮는 게 계속 눈이 갑니다 근데 이쁠 것 같지 않아? 나중에 그 자전거 반납하러 올 때 그때 맘에 들면 하나 사가지고 아니 저번부터 이런 가방 좀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브롬톤에다가 꽂고 필요할 때는 등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메는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출장 다닐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좀 무거운 것 같아 얼마입니까? 1700위안 30만원? 한국 가서 구매해야겠다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이즈보다 좀 더 큰가? 이건 엄청 크네 1480이요 일단은 중국에서 물건들이 다 비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FTA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괜찮은데 중국은 다 비싸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FTA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중국은 다 비싸서 너무 비싸게 너무 비싸게 봤는데 그러니까 브롬톤은 이틀에 500위안인데 응 얘는 지금 19으로 이거는 230위안 절반 가격이잖아 한국보다 확실히 그 대여 대여 비용이 좀 어 나가네 자 이틀에 500위안 10만원 10만원 좀 안될거야 지금 위안이 좀 떨어져서 아무튼 뭐 한 9만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응 그리고 하루가 300위안 6시간에 200위안 확실히 더 쌀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제가 네고 해달라고 그랬어 해줄까 모르겠다 너무 비싸요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디스카운트 노 디스카운트 노 디스카운트 네 예스 예스 회사 회사의 그 룰이라서 안 된다고 하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빌리러 오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싸도 많이들 빌려가지 않을까 근데 여기가 바로 W호텔 옆이기도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리고 또 위치도 생각하고 규모도 생각하면 뭐 이해가 안 되진 않아 그런 거를 빌리시려면 아이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그 여권 카피를 해야 되니까 꼭 여권은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아마 동의서 같은 거 뭐 작성을 해야 되는 거 같아 이 색깔이 예쁘네 데모 바이크를 빌려주네 써있어 데모 바이크라고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